갑자기 꺼졌어 갑자기 꺼졌어 갑자기 어플이 그냥 꺼졌어 아 맞다 이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아 바보네 바보 바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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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꽃이 많아 맞아 꽃다발도 있어 보라색 천지네 응? 내가 뭐라고 응? 내가 뭐라고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고마워 고맙다는 말로 다 표현이 안 된다 분리수거 짠 보라색 천지야 보라색 천지야 오늘 양말도 깔맞춤으로 잘 신었네 네 어떻게 이래 응? 어떻게 이러는 거야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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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ב 고마워 우리가 집에서 그녀의 땅 중공단 말이야 any 크면 이건 dun وا marvel 과한 거기에 그녀의 천ordinate 너무 감사해서 켰어 너무 감사해서 탄이 산책 나간 거 같은데? 부모님이랑 탄이가 없네 집에 오니까 없었어 분리수거는 잘해야 돼 이것도 너무 아깝다 탄이 어디 갔을까? 탄이야 잠시만 어? 탄이 안 돼 전탄이 목줄 있는데? 탄이가 탄이야 간식 탄이야 간식 줄게 간식 없네 없는데? 몰라 부모님도 어디 가시고 부모님은 어디 가셨지? 모르겠어 나 여기 산 사람 맞지? 고마워 너무너무 감사하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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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떻게 보다가 해야 될까? 응?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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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수거하는 것도 하기 싫다 다 내 거야 나 아직 저녁 안 먹었어 행복만 해? 이게 보답이야? 고마워 고마워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지 고마워 고마워 맞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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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답 엄마들 오늘 우리 집 온 집을 다 보여주겠네 혼나겠다 부모님 아시면 혼나 여기 친구들 선물도 언박싱 해야 되는데 진짜 항상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일단 편지부터 읽어봐야겠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있을 거 이거는 혼자 있을 때 읽을 거야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나 오늘 편집 부자야? 곱창 먹어? 이야 진짜 다 보라색이야 다 보라색이야 봐봐 다 보라색이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거 타니 빨리 입혀야겠다 빨리 이거 부모님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정리 안 하고 있어 부모님 보여드리려고 보라색을 제일 좋아하지 오늘 어디 놀러 갔어? 아니? 오늘 회사 미팅 있어가지고 미팅 하고 왔어요 미팅 하고 왔어요 선물 선물 엄마가 earned 엄마가 정리하셨나 보다 흠흠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게 시안언니가 보내준건가? 그 드림캐쳐 언니랑 나랑 생일이 비슷해가지고 아니 집 안 큰데? 이게 다야 집이 보여? 응? 보이면 안되는데 다음 컴백 때 보라색 머리를 해줄 수 있습니까? 생각해봐 집 안 크다니까? 나 일반 가정집이야 아 요즘 한국 와가지고 다들 환승연애 엄청 보는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한번 봤다 왜 이렇게 재밌어? 환승연애 1은 봤는데 2는 이번에 처음 봤는데 재밌던데? 흑발? 흑발이 좋아? 근데 흑발 하면은 다시 나중에 새로운 머리할때 탈색할때 힘들잖아 아 귀여워 요즘 환승연애 이렇게 완전 몰아보기하고 또 또 요즘 뭐보지? 그것밖에 안보는거 같은데 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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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발 한다고 해서 내가 평범해지진 않을거 같은데 아 수리남 봤어 수리남 봤어 수리남 보고 담어 보고 담어 봐봐 다 먹고 재밌어 다 먹고 재밌어 귀엽다 다음 컴백은 언제 할까? 응? 모르겠네 저녁 아직 안먹었어 오늘 아무것도 못 먹었어 스멘파 스멘파도 보지 바타오빠 나오잖아 씹어놓는 선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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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안에 컴백 비밀인데 올해 너무 그.. 빠르지 않아? 이제 시..지금 10월인데 아름다운 고맙습니다 가상 허윙 너무 신났되네 이거 배가하는 날 밥을 안 먹는다고.. 아니 밥을 먹는 것 먼저 인증하면 내가 밥을 먹을게 금백 작업 빨리 할게 작업 빨리 해야지 근데 올해 안에 나오려면 우리 지금 뮤직비디오 찍었어야 돼 뭐가 고단수야? 뭐가 유죄인간이야? 택배 뜯는 거 고단수야? 뭐가 고단수야? 택배 뜯는 사람이 있었어? 스크럽 이번엔 누가 보는 거였더라? 친구 뭐..뭐 해줄게 뭐..노래 불러달라고? 노래야 백날 부를 수 있어 밥 인증 안 하면 밥 먼저 인증하라고 하긴 고단수라고 바타 안무 챌린지 해주세요 말했죠? 나 했잖아 내가 계속 고려해본다고 하니까 생일 카페에서 시켰잖아 나한테 내가 했잖아 뭐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너무 너무 반응이 다른가 친구들이 보낸 거랑 팬분들이 보내주신 거랑 리액션이 너무 다른가 너무 반응이 너무 반응이 하이 스페인 하이 차이나 오늘도 버닝러브야? 아 오늘은 어디갔어? 오늘은 얘야 비 모브 플린 플린의 비 모브 근데 나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나긴 한다 솔로 데뷔 모르겠다 시켜줘 아 작업 열심히 하고 있어 아 아니 내가 밥 안 먹는다고 해서 왜 다 밥을 안 먹어 밥을 먼저 먹으라니까 내가 밥 먹었다고 보내면은 내가 바로 먹을게 솔로 솔로 하고 싶지 아니 근데 나 미역국을 못 먹었다 이번에 이거 보면서 먹어 나 브이앱 한다고 못 먹는다고 하지 말고 샤넬이네 너무 그게 다르지 바이브가 리액션 친구들이 준거랑 팬분들이 주신거랑 아 근데 배고프긴 하다 내가 내가 노력할게 자주 볼 수 있도록 스케줄도 많이 잡으려고 할거구 아 알았어 미역국 미역국 먹을게 내가 안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안 먹은거야 약간 이런거 해야되나 뭐지 그거 봤어? 매거진? 다음에는 다음에는 내가 모델 되는걸로 할게 내 얼굴 볼 수 있게 근데 그런 개인작업 하면서 남자랑 찍으면 어떡할라고? 내가 모델하면 어떤거 해줬으면 좋겠어? 작업 어떤거 어떤거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메인 디렉이었어 이번에 내가 메인 디렉이었어 이번에 의미가 좋아서 감동 먹었어? 제이셉고 남자 제이셉고 노 다음엔 또 어떤 거랄까 생각 중이야 남자 제이셉이면 오케이 오히려 그건 내가 그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샤넬이네 샤넬 졸한다고 다 샤넬을 보냈네 샤넬 남자 카드면 오케이 노 노 디렉 하는 게 더 재밌지 않아요? 원래는 디렉도 하면서 모델도 같이 하지 정신 없지만 촬영할 때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모델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더 나을 것 같다 다른 모델이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다른 분을 섭외를 하는 거지 여자면 오케이야? 왜 여자는 오케이야? 여자는 괜찮아? 응 밥 먹으라고 하니까 모델이 언니가 하면 뭔가 더 표현이 더 잘 되지 않아? 응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 내가 지금 쓰레기 인간 같지? 인간미 넘치지? 먹방 가자고? 나 지금 먹고 싶은 게 없는데? 나 지금 먹고 싶은 게 없어 배는 고픈데 먹고 싶은 게 없어 뭐 먹을까? 저메추 해줘 나도 맨날 나만 저메추 하잖아 나 식욕은 있는데 입이 짧아 식욕은 넘치지 고추전 고추전 치킨 이렇게 분리수거 잘하는 사람 있어? 분리수거 잘해야 돼 혼나 누구한테? 아빠한테 치킨 시켰어? 치킨 뭐가 맛있지? 비비큐? 치킨 먹을까 나도? 치킨? 근데 나 내일 스케줄인데 나 내일 스케줄인데 지금부터 지금 먹으면 붓는데 나 내일 아침에 나가 굽네 고추 바사삭? 고추 바사삭 안 먹어봤어 그게 뭐야? 초밥 초밥 초밥도 맛있겠다 우리도 아침에 나가 부은 전지 오히려 줘 안돼 요즘 너무 붓게 나와 계속 나 진짜 잘 부어 나는 진짜 잠깐 잠깐만 졸아서 부어 그래서 데뷔 초에는 아예 스케줄 있는 전날에는 아예 안 잤어 밥도 안 먹고 근데 스케줄이 매일 있으니까 그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더라 고추 바사삭 진짜 미쳤음 꼭 먹어봐요 그 정도야? 고추 바사삭 그래? 무슨 맛인데? 고추 맛이겠지? 뭐 당연히? 왜 내가 붓지? 지금도 부었어 내가 원래 안 부으면 여기가 아이홀이 이렇게 쑥 들어가 근데 맨날 부어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아이홀이 이렇게 외국인 눈처럼 이렇게 들어가셨거든 나도 원래 그런데 나도 원래 그런데 내가 잘 부어가지고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고추 바사삭 진짜 맛있어 소스가 커리 맛이어서 고추 바사삭 순살로 꼭 먹어요 나는 근데 치킨 뼈가 더 좋은데 뼈가 더 맛있지 않나? 맵찔인데 고추 바사삭 좀 매워 그거 마시는데 맵슐랭 아닌가? 맵슐랭 맞나? 자담치킨에서 나온 거 조정석 선배님이 광고하셨던 거 이거 근데 고추 바사삭은 왜 순살이야? 다른 거는 뼌데 왜? 순살 좀 그렇지 않아? 약간 나 소신발언해도 돼? 순살 좀 순살은 좀 그래 왜냐면 뻑뻑한 게 너무 많아 뭔지 알지 뼈 바르는 거 귀찮아서? 아 근데 다들 귀찮아가지고 그러더라 다들 귀찮아가지고 순살 먹더라고 순살로 한 입에 먹어야 맛있어용 고추 바사삭은? 고추 바사삭 한 장이야? 여기도 좋은 향기 나네 부대찌개도 맛있겠다 고추 바사삭은 순살이 부드럽고 맛있어 굽내는 순살 뻑뻑살 없어 당신 뒤에 누군가 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그쪽 뒤에도 누구 있는 거? 알았어 치킨 오케이 치킨 가보자고 근데 고추 바사삭이 무슨 양념이야? 양념 같은 거야? 고추 바사삭이? 아 구운 치킨이야? 구운 치킨? 아 배고파 깜짝이 그러니까 배고프네 이게... 아 근데 굽네 치킨이야? 굽네 치킨 그쵸? 굽네 치킨 굽네 치킨 굽네 치킨 고추 바.. 굽네 그냥 구운 건데 소스를 찍어 먹어야 돼 한번 여러분, try 해볼게요 T.O, what's your favorite song these days? 근데 요즘에는 나 많이 말했는데 그 데이식스 선배님 그렇더라구요 너무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매력적일 수 있어? 이제 알았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밥 잘 챙겨 먹을게 스웬파에서 누구를 지원합니까? 모든 분들 중립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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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나 때문에 남자를 못 만난다는 그런 변명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 뗐어 마이크 뗐어 남자 만나지마 여자 만나지마 나만 만나 나만 만나 근데 치킨 시키면 나중에 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배 안 고플 거 같은데 그거 알지 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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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가 고프면 배가 안 고파지는 거 그럴까 봐 좀 걱정이야 왜냐면 치킨은 좀 오래 걸리지 않나? 비교적 뭐 아직 안 시켰어요 우리 이거 지금 우리 브이앱하고 있잖아요 같이 핸드폰을 꺼야지 시키지 브이앱하지 말라는 소린가? 간단한 거? 그래서 나는 그냥 프로틴 셰이크 먹으려고 했는데 일단 인증할 거 많다 이거 봐봐 꽃다치야 집에 먹을 거? 집에 먹을 거 케이크 무화과 언니 목소리가 진짜 대박이다 목소리만 대박이야? 다 대박이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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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화과 왜 이렇게 좋아해? 무화과 나 좋아해 어제도 먹고 어머니가 사다 주셨어 저거 내 볼 땅은? 내일은 뭐였더라? 원하나랑 잉대알람인가? 원하나랑 잉대알람인가?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I can speak English very well. Do you have any song recommendation? I don't think... 뭐였더라? I don't think... 몰라? 그거 있는데? 응 내일 두 곡 해. Do you show big big heart? 그거 아니야? 뭔가? 쪼개버리겠다? 그 에미넴 짤?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부모님 오셨다. 근데 나 이제 이거 다 정리 하러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정리하러 가야 될 것 같아. 1분도 갈 거야. 너무 고마워. 너무 고마워. 지금 온 세상에 보라색이네. 코가 왜 이렇게 뚱뚱해 맨날. 고마워. 고마워. 아 나 눈썹 탈색했어. 다들 싫어하지만. 난 브이앱이 되는지 몰랐네. 난 브이앱이 되는지 몰랐네. 알겠어. 들어가. 잠깐. 연락할게. 밥 인증할게. 나도 너무 행복했어. 행복해. 너무너무 고마워. 고마워. 오늘 밥 인증하기. 고추바다 사? 근처에 군내 치킨이 있나? 뭐 일단. 뭐 보여줄 거 없나? 나 어릴 때 사진? 뭐 보여줘야 되지? 다 못생겨가지고. 다 못생겨가지고. 여수에서 찍은 걸 거야 아마.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브이앱 중이에요. 네. 이제 밥 먹으려고. 치킨 시키려면 지금 핸드폰을 꺼야 된다니까? 아니 브이앱을 꺼야 된다니까? 밥 먹으라며. 엄마 이거 와봐. 선물해 주신 거. 이거 탄이. 탄이는? 어딨어? 탄이 불러도 안 오던데? 이거 와봐. 일단 치킨 시키고. 인증할게요. 들어가십쇼. 갈게. 브이앱 끄지 말고 그냥 프로틴 셰이크 먹으라고? 알겠어. 밥 인증할게. 내일 봅시다. 내일 스케줄 창원에서 봅시다. 고추바사삭인가 그거 시켜볼게.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오케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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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